루이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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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소체는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그 외 여러 장애 환자들의 신경세포 내에서 발달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집합체이다. 루이소체는 뇌조직의 현미경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구성요소들 위치에 대체되는 구형물질로 관찰된다. 루이소체는 전형적 뇌간 루이소체와 피질 루이소체의 두 가지 형태학적 종류가 존재한다. 전형적 루이소체는 알파신유클레인의 주요 구조적 요소인 텐다시엔엠 너비의 방사상 신경섬유 다발로 둘러싸인 고밀도의 중심부로 구성된 호산성 세포질 함유물이다. 이와는 반대로 피질 루이소체는 루이소체 치매에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픽 질환과 피질 기저부의 퇴행성 뿐만 아니라 타우병 환자들의 확장된 뉴런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루이소체는 또한 파킨슨병의 변형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 쇠퇴의 경우에도 관찰된다. 루이소체는 1912년 프레데릭 루이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다. 프레데릭 루이 루이소체는 알파신우클레인이 유비퀴틴 신경섬유 단백질 알파비크리스탈린과 같은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타우 단백질 또한 존재하며 대체로 신경섬유 다발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다. 루이소체와 신경섬유 다발은 동일한 뉴런의 주로 공존하며 주로 편도체에 존재한다. 루이소체는 세포 내 아그레존 반응을 보여주기도 한다. 연수상부의 횡근 부위에 있는 미주신경의 설배운동 뉴런에 대한 루이소체는 신경세포체 뉴런이 발견된 부위의 알파신우클라인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결과로 보여진다. 미주신경의 운동 뉴런은 파킨슨병에서 신우클라인 축적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부위 중 하나이다. 루이소체와 유사하게 루이신경돌끼는 비정상적인 알파신우클레인과 과립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뇌질환의 신경세포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형체이다. 루이소체처럼 루이신경돌끼는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병, 다양한 시스템 세트의 알파신우클레인 대사경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환자의 편도체의 CAE에서 산부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텔레비전 시리즈, 보스, 위주인공인 켈시 그래머가 연기한 시카고의 시장인 톰케인은 루이소체로 인한 초기 치매 증상으로 고통받는다. 켈시 그래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